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담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거상 엘리펀트에서 나온 더 워킹 데드 제품인데요 어 만화로도 나와있고 미국 그 케이블 방송 저 뭐야 드라마로도 하는 제품인데요 좀비들 나오는 그런건데 좀비들 뭐 거고 싸우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좀비 때문에 그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는 갈등 뭐 그런거를 그린 어 괜찮은 드라마 같은데 좀 잔인해서 그런지 18금 저 18금 18금인가 19금이라고 그러네요 그 중에서 어 캐럴 펠테리어 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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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레티어 캐롤 펠레티어 라는 캐릭터 인데요 음 캠프에 남아 있던 멤버 구요 가족들이 모두 탈출하는데 성공한 드문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남편이 상당히 좀 폭력적 이어 가지고 어 폭력을 무진장 흐들렀다 그럽니다 뭐 그런게 막 너무 짜증나서 나중엔 그 쉐인이 무진장 떡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뭐 시즌1 중반에 워커의 습격으로 죽어버렸는데 어 남편한테 핫 눌러 눌려 갖고 산 이유 때문에 좀 유약한 이미지라고 그러네요 에 유약한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어 좀 징징거리고 에 하여튼 뭐 그런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뭐 슬.. 저 좀 슬픔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어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제품이지만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총 총 8종 8종씩 16종이 나와 있구요 자 카드 도장과 좀비 머리 거치대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니피규 하나 들어있구요 워킹데드라고 되어있고 이렇게 캐릭터 2개 어이구 은발머리 2개가 딱 저 캐릭터가 되어있네요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구요 하여튼 저 폭력이라는 게 그건 참 없어질 것 같은데 뭐 가끔 부모님들도 애들은 가끔 맞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때려가지고 에 그 만약에 사람을 바꾼다면 그 사람은 그 어 뭐라 그럴까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뀌긴 바뀌는데 그게 맞아서 바뀐다는 것은 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 공포나 그런것 때문에 하는거지 내가 이거 잘못해서 맞은건가 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건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지르는 것도 그렇고 잔소리도 그렇구요 그냥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 부모님 형 동생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습이구요 음 무슨 왠지 좀 서부 보안관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구요 자 좀비 거치대 또 한번 살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머리 거치대 너무 똑같은 거 많아서 해도 어떡합니까 했으니까 만들어야지 자 이렇게 껴어주시구요 그냥 경고대 같은 거고 이렇게 좀비 머리를 달아서 다가오면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머리가 어디 간다 했는데 머리가 여기 있네요 자 요런 머리는 또 저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머리를 엿다 엿다 끼웠는데 아줌마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하고 자 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랑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다른 듯한 느낌 이런 캐릭터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기는 이렇게 큰게 들어있는데 쉐인이 갖고 있던 거랑 똑같네요 누가 알려주시니까 옥스포드에서 이런 총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총은 무식하게 큽니다 이런 제품이구요 죄송합니다 드림이 나오네요 하여튼 남편의 폭력에 시들려서 좀 힘들게 살아오고 아픔도 많고 손이 이렇게 총을 잘 못잡아 좀 건덤 건덤 걸리네요 그런 아픔을 가진 건데 여러분들도 그 주위에서 폭력을 보시면 쟤는 맞아도 싸가 아니구요 그런 폭력은 진짜 잘못된 거니까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가정폭력 그런 일 절대 없으시고 있으면 가서 다 신고해 버리십시오 신고하시고 꼭 그런 거 고치셔서 주변에 그럼 절대 불쌍사한 일 없으시고 남들 괴롭히지도 마시구요 괴롭힘 받지도 마시고 받으시면 신고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청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거 잘 현명하게 잘 해결하셔서 불쌍사 없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줌마처럼 인생을 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 없으셨으면 절대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남편 혼내주러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